지금 타러 가면 죽어요 두명 어디? 집 들어가서 4광 X 주광색 어 그렇네? 얘 두명 맞을디 같지 이 기계에 중 부진다 가자 음 사과요 붙어요 지금 아 애들 다 안죽어 무슨 다 쳐맞고 너 요새는 한 명 기절 소뚝 내껀데 그것도 한 명은 어디? 아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한 명은? 한 명 아까 있던 집 거기 있어 쟤 왜 저러? 어 보정기 괜찮은데? 한 번 써볼까 다시? 어 보정기 괜찮은데? 이게 내가 예전에 순창기에 썼을땐 소연기가 더 나왔었는데 안 하고 쓰니까 보정기도 좋네 어 진짜 내가 내가 거짓말 하는거 같애 아 님들 어 쟤서 이렇게 하는거 못봤음? 어 쟤서 이렇게 하는거 못봤음? 어 쟤서 싸운다 저 차 왼쪽 보이죠? 어 어 그로자 뺏읍시다 그로자 일단 안쓰니까 드릴게요 제가 집에 막 씁니다 아 옆으로 좀 세워주면 안돼요 아픈데 어 뒤에서도 싸용 뒤에서 싸용 뒤에서 싸용 뒤에서 싸용 뒤에서 언덕 위가 이겼어요 죽으니까 쟤들 우리 차 그냥 오지게 쏘는데 이게 싸가지 없는 놈들한테 주황색 타샵 어 길리 있고 있는데 주황색 타샵 그 유에이지에 연막 부린다 먹으러올거 같다 먹으러온다 먹으러온다 길리 길리 먹으러옴 유에이지 연막 부린데 수리탄 수리탄 던지로 갑시다 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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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못나갔네 수리탄 한명 기절 수리탄 인데 아니구나 어? 한 명 어딨니? 이 안에 한 명 있는데 뭐야 뒤에 있던데? 둘로 훈련쏘 어 뭐야 왜 뒤에 있어 얘 일단 요 어? 언제 뒤로 갔어? 아 부라불로 언제 뒤로 갔대? 소리탄이 하나도 없어 음... 아 여기 덜 먹으면 나중에 나가기가 힘든데? 그거 에이케스킹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에이케스킹 에이케스킹 있는게 나 있는게 간지나 그럼 에이케를 끼고 있든지 아 일단 저 나무에 있는데 너무 거슬리가 나 본거 같은데 쟤? 아 나 봤네 뭐야 아 지금... 죽어요 음... 어후... 자기장 보소 미쳤네... 야 자기장 완전 반대로 가야되네 제 친구는 어딨냐? 모르겠고 간다 아... 길리를 활용하기 정말 힘든 지형이네 저거 오지게 많고 아까 개들이 옆에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지울까?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잘 보이고 형광이고 심지어 흠... 비싼 것 같은데 빨간색이라서 와 이거 너무 극협인데 혹시 모르면 나무 가지러 볼 수도 있어 빨간색이 원패물 없잖아 여기 나가면 원패물 하나도 없잖아요 길리를 쓸 수가 없는데 어차피 멀리서 보면 풀 안 보일거고 그럼 결국엔 나 보일거고 아... 연막 발로 버텨야 되는데 연막 3개밖에 없거든 내 D1을 살짝 보고 갈게요 앞에 있다 믿고 아이구... 이거 개판인데 자리 개판이야 오우 맞는다 힘들 아니다 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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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극한의 이득충 미쳤다 쟤들은 경기지역 밖에 뒤진걸 난줄 알테니까 일단 왜냐면 앞에 차도 있고 나무도 자리잡고 있어서 나무로 빠졌겠지 자기장 잠기니까 와 진짜 극한의 이득충이다 미쳤다 구상... 구상 두개 다음 자리는 좋거든요 쟨 나 죽은줄 알거야 경기지역 밖 구상 몇개 있어요 지금 이제 라스트 하나 이 다음에 하나 근데 요 밑에 오토바이가 내린거 보면 있을텐데 아... 안 보네 뒤에 죽은줄 아네 지금 죽은줄 아네 지금 자 애들 개늘나겠다 하하 아 힘들어 아 터키지지마 아운 아운 지금 아니야 아운 차라리 저 안쪽으로 빼야되겠는데 저 안쪽으로 잠깐만 잠깐만 먹을거 좀 챙기고 아 아 7탄 더 없니? 차라리 살짝이라 더 빼야되요 지금 어 이거 차라리 뭐야 으응? 망해 개미집하고 저기집 붙네 아 제발 이거...집 두명 같은데 그럼? 위치 너무 좁고 금방... 개미집 두명하고 오른쪽집에 한명 네 자리는 좋은데 어 집 한명 사망 아 집 한명 아니야 기절 개미집 기절 아 개미집이 한명이구나 네 개미집이 한명같아요 제가 볼때는 어 자리 아무도 안보이는데 살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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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에 나이스 집 한명 1대1 이제 차뒤로 가졌어 차뒤로 오케이 가면 이겼다 이거 오케이 이겼다 이거 이걸 이렇게 이기네 아아 너무 좋아요 최대한 내가 아는 눈쟁이가 아니야 아 너무 좋아요 아 이게 바로 머리 플레이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써야지 머리를 이렇게 써야지 네 이거